보리수 열매입니다. 보리수 열매를 한바가지, 두바가지만 땄습니다. 이렇게 빨간색이 익었는데 이것을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타는 성분이 있다는데 그정도 떨진 않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. 씽은 뱉어내면 되고요. 이 보리수가 아주 이 빨간색은 부들부들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최고의 발! 이 초록색은 미리 땄는데 너무 따기가 무서워서 미리 땄 것입니다.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이렇게 한 조금 초록색이 또 변신합니다. 이 보리수 열매입니다. 이 보리수 열매입니다.